낮에는 따스해도 밤공기는 금세 서늘해지는 완연한 가을날입니다. 어느덧 추석 연휴도 다가왔는데요. 이번 주는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천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낮 기온이 21도에 그쳐 서늘하겠고요. 아침 기온도 함께 내려가면서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곳곳으로 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연휴 첫날은 오후부터 중부에 비가 내리겠고요. 당일에는 강원 영동에,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로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소식 세심하게 살펴주셔야겠고요. 내일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 대전과 전주, 광주, 대구 모두 25도 예상되고요. 서울도 최고 25도, 인천은 23도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 연천과 포천의 아침 기온 11도로 쌀쌀하겠고요. 가평과 이천도, 11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3도, 14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지역의 낮 기온은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지역별로 비 소식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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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